수아 웨가서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이커 천예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캐스트 영상이 아니라 뭔가 시리어스한 주제를 갖고 왔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를 아마 앞두고 여러분들 긴장하신 친구도 되게 많을 테고 많은 과목 지금 어떻게 대비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한 상태에서 스페인어 과목까지 지금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제일 외국어 스페인어 과목 특성 자체가 미리미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6월 모평 기준으로 이제 스페인어를 지원할지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스페인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6월 모평 기준으로 스페인어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것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제일 외국어 스페인어 문항은 총 이렇게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과 철자고요. 총 두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건 1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고 1점짜리인데 이 두 개를 2점짜리죠? 그리고 어휘와 표현 문제입니다. 이것도 총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회화 문제가 총 15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독해 문제가 5개, 문법 문제가 5개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능 스페인어 기준 자체가 그 포맷을 일정한 포맷을 정말로 유지를 하면서 문제만 살짝살짝 변형하는 사실은 기출 문제만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에서 2등급 맞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 선생님 저도 해볼까 할 텐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 항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내가 스페인어의 숫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문항별 공부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발음과 철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패턴 연습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출 문제를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만 풀어봐도 이 문제를 그냥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까 제가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1번 문제라고 했죠? 발음과 철자 문항 총 몇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서 모평 치기 전에 스페인어 과목을 만약에 치를 예정인 학생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초 코스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해서 이 부분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문제죠?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 깔아주는 문제. 자 두 번째 어휘와 표현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킬러 문항이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세 문장이 나온다. 세 문장이.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빈출 표현을 암기하고 해석 능력 기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틀리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6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압박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빈출 표현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일 외국어 특성상 모든 과목도 그렇겠지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과거에 범인으로 나왔던 애들이 또 이번에 범인으로 될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인어를 기초까지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번에 보는 6월 모평에서 최대한 만점을 맞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점수 따기가 굉장히 용이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유가 뭐다? 패턴 연습과 기출문제 풀이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왜?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사골꽃 같은 문제 우렸다가 또 써먹고 우렸다가 써서 써먹고 그래서 빈출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출문제를 보면 보기가 똑같고 답이 똑같고 지문도 똑같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부분 알아주시고 요거는 킬러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부담은 갖지 마라.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셔야 되는 건 1번과 3번 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쾌 파트도 여러분들이 지금 도쾌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리고 도쾌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한 쉬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몰라도 보기만 보고 지문만 살짝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일 것 같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풀 수 있으면 풀고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라. 괜찮다. 우리에겐 지금 9월까지도 있고 여름방학 시간도 있고 아직 시간이 있다. 스페인어 공부하기에. 자 그리고 킬러 문제가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총 몇 문제 나온다 했죠? 다섯 문제 나오는데 쉬운 문법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법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빈출 문법 공부라고 되어 있죠? 항상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온다. 아시겠죠? 우리가 국영수 탐구와는 좀 다르게 제외국어 같은 경우는 매번 포맷이 똑같고 그 내용을 계속 우리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란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돌려먹고 돌려먹고 사골국으로 그렸다가 또 어떻게 먹고 사골국으로 그렸다가 또 해먹고 약간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6월 모의고사 제외국어 스페인어 한정으로 육모 등급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아니고 스페인어의 한정에서 그쵸? 너무 6월 모의평가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이 6월 모의평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정의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육모 학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초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육모 이후로 기출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무슨 일이라고 했죠? 사골국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온다. 그쵸? 문제답 문제답 보기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반타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육모 이후에 기초 학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노베이스 친구들이 들은다고 생각했을 때 노베이스 친구들은 6월 이후로 이제 학습기획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스페인어를 지금 배우시려고 하는 친구도 있죠. 기초 코스를 빨리 수강을 하셔야 돼요. 제 지금 작년 커리큘럼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입덕 코스와 기초 코스 빠르게 수강해 주시고 제가 자료 게시판에 무료로 단어도 지금 리스트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9월 모평 전까지 그거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수강을 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9월 모의평가 이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병행하시는 거를 학습 목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학습적인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9월 모평 이전에 우리 기출문제까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겁니다. 다른 과목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학습 가이드라인 잡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 스페인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그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몇 등급 나왔어요. 몇 등급 나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도 제가 지금 Q&A 게시판에 글 올라오면 제가 상세하게 답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제가 답 달아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Q&A 게시판 잘 이용해 주시고 6월 모의평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재밌게는 아니죠.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외국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과목 다 보시고 보는 마지막에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딸린 상태에서 많이 시험에 임하세요. 그래서 제외국어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힘 놓지 마시고 에너지 잃지 마시고 끝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스페인어 어떻게 수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Q&A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잘 보고 오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